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에 목이 따끔거리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호흡기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던 지난주, 커피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18일, 서울카페쇼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2019 글로벌 탑 전시회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년 주요 산업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탑 전시회를 선정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탑 전시회 중 F&B 산업 전시회로는 서울카페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시아 대표 무역 전시회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 성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올해 제18회 서울카페쇼는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탑 전시로 선정된 서울카페쇼. 올해는 더 특별한 무엇이 있을지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겨냥해 출시된 난실리오 스페셜티 RS1 RS1의 국내 런칭파티 및 세미나가 3월 26일에 열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오라운트 카페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박대훈 바리스타의 스페셜티 에스프레소 추출 설계 이강빈 바리스타의 라떼아트 트러블 슈팅 송인호 바리스타의 WBC 시그니처 메뉴 시연 및 설명 강민서 바리스타의 커피 칵테일 트렌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며 RS1을 편하게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가비는 2만원이며 참가 신청은 3월 15일까지 아래 본문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GCS, 글로벌 커피스쿨 국제바리스타 과정의 개설을 위한 제1회 정기총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GCS는 세계 20여개 나라와 40여개 도시의 커피단체들이 조직한 국제커피단체라고 하는데요. 이번 총회는 미국,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의 국가의 개설을 위한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브루잉, 로스팅, 커피향미등급 분류사, 커피사이언스 5개 과목의 베이직, 어드밴스, 마스터 레벨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GCS 디그리를 수여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격증 취득 과정이 어떻게 개설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문화역 서울 284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커피사회를 오는 3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개장한 커피사회 전시는 약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화역 서울 284의 관계자는 커피를 통해 우리 사회 문화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한 커피사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더 많은 분들에게 커피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3월 3일 이후에는 서울이 아닌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이어서 전시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전에 꼭 다녀오세요. 2019 제주 카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제주 카페스타는 올해 3회를 맞는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특히 친환경 테마관인 청정카페 제주관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커피와 환경문제를 의식해 만들어진 공간인 것 같은데요. 청정카페 제주관에서는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제주에 계시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월이 다 지났습니다. 학생분들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학기를 맞으실 텐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3월 잘 시작하시기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